이럴 수가 닐의 후보 목록 스튜어트 스튜어트가 그러면은 게야 오버시어야 어 아닌데 닐 이름도 1번에 있는데? 뭐야? 그러네 지가 지 를 썼네 뭐지? 음 어쨌든 간에 야 이거 니가 갖고 있어라야 나탈리아도 있어? 일단은 그렇지 허브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얼마나 앞으로 허브를 쓰게 할 생각인건가? 마냥 즐겁지만은 않구만 머신 피스톨 하.. 매그넘은 왜 줘놓고 탄약을 안줘? 점사 탄약 소지능 충전사격 한 번에 두 발의 탄환을 발사합니다 이게 그게 점사야? 야 그러면은 뭐야 탄약을 공짜로 준다는 거야? 아니면 뭐 두 발을 쏜다는 거야? 충전사격 충전사격 화력이 증가합니다 탄약 소지량이 향상됩니다 솔직히 탄약 소지량은 그냥 뭐 여기다가 넣고 점사 점사? 한 번에 좀 봐야겠다 충전사격은 샷건이 날라나? 이게 이게 야 화력이 70이거든? 근데 이게 화력이 60이야 강력하지만 탄약이 빠른 결국에 연사 속도가 빠른 건데 뭐야? 이거 쓰는게 낫지 않냐? 왜 더 후져? 어? 70발드 가서 그래? 40발드 가고? 아 참 그럼 탄약을 50 아 참 좀 그렇다 충전사격 한 번 봐봐 충전사격에 점사다 일단 점사 아 두 발씩 나가 그냥 충전사격 와 근데 어차피 권총은 두 발씩 써도 돼 권총은 어차피 약해서 권총으로 하잖아 뭐지? 아 뭐야 멍미? 여기로 내려갈까? 여기 아직 안 본 것 같거든요? 그니까 그 레어 권총에다 박았으면 좋았... 좋았겠는데 좋았... 좋았겠는데 니일? 니일? 아... 니일 보스 될 냄새 니일! 이게 내가 말이야 정말... 안 돼 짜파게티 나오고 으아 étaient 안심으로를 주מה 난다 그런.. 안 돼 어어 안 돼 짜파게티 짜짜 짜 짜파게티 안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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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서 아 보스벨 냄새났어 아까 주사 맞을때부터 나는 이게 무슨 어디가 어디가 아니 이거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약점이 어디니 심장이야 저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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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있는데 와우 어 그래 니 몸에 니가 불붙여 계속 그렇게 좋아요 그래 이거 터뜨리게 하자 이걸 터뜨리게 하는거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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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일로와 니가 이거 터뜨려 와서 그렇지 일로와 그렇지 잘하고있어 찐따야 어 일로와 일로와 잠깐만 잠깐만잠깐만 어 말도할줄알아 일로와 한게 더있어 어우 지쳤다 지쳤어 지치니까 못뛰어 어디있어 너 어디있어 너 어 소리가 왜 내 머리 위에서 들리는거 같지 니루 니루 뭐하지 니루 어디갔어 어어어 미친 니루 어 오 니루 잠깐만 니루 니루 니루오오이쪽 이쪽으로와 이쪽으로 와 뭐야 짜파게티 여기까지 뻗은거야 내가 봐도 내 총알이 전혀 안박히는거 같거든요 일단 건축으로만 초대한 그렇지 일로와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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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헤드샷 자 그렇지 그렇지 나 별로 타격 안입었어 피하고 피하고 아 자 이제 슬슬 내가 딜 넣어볼까 피해 피해 그렇지 피하고 연사 지리네 야 뭐냐 이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거 맞냐 아 여기 하나 더 있네 일로와 일로와 찐다야 어 상탠조절 와 이거 그냥 그렇게 터뜨리면 그렇지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피하고 어 미끼병 미끼병 야 뭐야 왜그래 왜그래 왜 갑자기 온몸에서 물이 나와 왜그래 아 물로 식히는거구나 가만있어봐 이때 이때 가슴을 쳐야되는데 아 저때 가슴을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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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때 그게 나온다 약점이 야 야 야 아 이거 태워 이걸로 아니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던지더라 아 뭐야 뭐 하늘을 나와라 갑자기 뭐 하늘을 나와라 야 이거좀 부셔봐 이거좀 부셔 이거좀 이거 이거 이거좀 부셔 임마 찐따야 그렇지 피해 피해 아 아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아 아 아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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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아 탄약이 여기서 탄약을 주는구나 네이득 왜이래 왜그래 왜그래 어디갔어 어디갔어 약점이 나올 때 찢어야되거든요 약점이 나올 때 찢어야되거든요 어 이제 뭐 더이상 공격할 것도 없는데 껀덕지도 공격할 껀덕지도 더이상 없어 불 불 붙었을 때 아 아 아 아 아 아 가슴이 막 나오던데 불 위로 오게 하라고? 아 아 아 아 저 가슴이 나올 때가 있어 어 아 불이 어디야 이 위에 불이 있나? 그냥 죽일까? 이제 더이상 터뜨릴 불 그냥 죽엄마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가슴 가슴 나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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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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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줘 야 아 이거 뭐야 아 아 이거 내려가야되는데 아 아 미친 다 시켰어 아 이게 개 힘드네 아 아 슴가가 안나와 이제야 아 아 땀에 머신피스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여기서 돌아 여기서 돌아 여기서 돌아 돌고 그렇지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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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너지 좀 달려야 돼 어어어어어어 뭐야 와 이거 잡히네 결국에 아 와 안 도망가져 와 와 와아 언제 뒤질거에요 언제 뒤질거세요 제발 아 내가 처음에 공략법을 몰라가지고 처음에 공략법을 몰라가지고 너무 많이 썼어 그 불을 몸좀 까세요 제발 아 몸 더럽게 안까 진짜 모이라는 무적입니다 이게 이 게임의 묘미죠 와 진짜 아니 몸을 몸을 적당히 까주셔야지 김나고 있어?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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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진짜 미치겠다 와아 아 그래 앉아서 쏘자 앉아서 아 아이 미친 아아 피리먼은 탄창이 아아 뭐 바로 또 들어갔어 어 좀 뒤지세요 제발 데미지가 데미지가 안들어가 얘가 아 아 아 미치겠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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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총알 이제 없어 총알도 없어 이제 총알도 없어 이제 총알도 없고 오후 뭐 와우 6 gj 와우 마이 아 마이 terug esz 먼저 för 아니 무슨 게임이 나와 나와 메그노 미션 아 메그노 한 발